마음에 들어요? 여기는 어떻게 해요? 이름 이현. 한국 나이 36. 보나 보나 가짜 신분일 테고 이쯤 되면 우연 아니고 인연 맞네. 기억이 남아 있어? 뭔지 몰라도 나한테는 잘 안 통하나 보지? 원하는 게 뭐야? 원본은 여기. 원하면 와서 가져가. 원하는 게 뭐야? 응? 역시 사람이 아니었어. 나를 시험한 것이냐? 오늘 본 건 잊어라 전부,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. 나는 너를 기다렸어. 나는 너를 기다렸다. 나는 너를 기다렸다. 나는 너를 기다렸다. 나는 너를 기다렸다. 나는 너를 기다렸다.